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혼자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전도자입니다 이거를 인사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새벽인지라 이 아침에 얼굴을 아직 못 꾸미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 인사는 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보는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주일날 보는 얼굴하고 다르다고 너무 이렇게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나는 아름다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전도자입니다 아멘 얼굴이 우리가 이쁘다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칭해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WRC가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WRC를 이렇게 계속 참석하면서 느끼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의 세상의 틀이 무엇입니까? 나의 휴가는 멋있는 곳에 가고 신나게 놀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WR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랩런트들이 휴가를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또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서 WRC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곳이 최고의 휴양지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아 세상의 틀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우리에게 내가 나의 휴식이 나에게 좋은 휴식이 그렇게 휴가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휴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최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루에 새벽 기도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이 무엇일까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눌린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눌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복음을 주셨을 때 눌리라고 주셨을까요?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눌리지 않는 요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옛 틀을 벗어버리는 요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요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살다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한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는 그 곳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곳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청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보금화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일곱 번째 세계보금화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보금화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술, 담배 이런 것들로 행위를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금이 회복된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행위로 무엇하면 안 되고 무엇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기준으로 삼아왔던 우리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계보금화의 축복 속에 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떤 사람들은 삼원을 속에 구원의 길을 넣으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세계보구마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세계보구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세계보구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살아가는지 왜 돈을 버는지 그러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정말로 이 걸술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밝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했을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왕국 국고만등 관리인을 만나 그 한 사람을 전도했고 그 에디오피아 관리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했고 그 관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도 오늘 이 빌립과 같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는 80킬로 그때 차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80킬로 가려고 하면 차로 지금 쉽게 이동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차가 있었을까요? 움직이기 쉬웠을까요? 그리고 광야에 갔었을 때 그 빌립이 내실을 한 번에 딱 만났을까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증을 할 때에도 정말로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일들 이것들을 전부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딱 포럼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말씀들과 체험들 이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한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체험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말씀의 순종 그들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봤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전도의 문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문이 있다 지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보일 때까지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줬을 때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의 답이 보이면 말해줄 수 있는 너의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으로 붙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지금도 성경을 왜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CVD, CVD IP 인생인 것을 믿고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 흑압은 결박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파송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우리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WRC를 보면서 15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성경구절이 있는데요 정말로 앞에서 찬양을 하며 뜨겁게 고백하던 그들을 볼 때 많은 언어들로 그들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현장이 사도행전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전도자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분명히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예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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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